에헤에헤에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어롸이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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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뇨 다있느냐 비슷해 다있으냐 그저 소열로 하면서 갈 방향으로 안가게 되면 어허허허허허허 이게 방향으로 가득하면서 멀어가는게 그 중간에서 별소리가 다 아예 지붕을 채우니 벌림대가 지붕을 채우는 말이야 별소리를 숨을 내주게 달리는 소리야 그래서 하이체를 막고 젤 얼굴 내니께 하이체를 부르는 노래 어디 목장비를 옮겨져가 지금은 물을 칠하다보니 어디 봉천수 하늘으로 떨어지는 물을 먹이래 여기서 오리 침이 이렇게 거울 가야만 먹이래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해야만 머리 방향 다시는 물을 칠하다보니 자 지금부터 말 부르시는거죠 말을 부르시는거죠 모를 쳐들때 높은 땅속을 위에 올라서야만 모를 잘보이니깐 하는거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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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 2 2 3 4 5 5 5 6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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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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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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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초라 바른숲을 물러봐라 백여리 물러라 이수장 산두병에서 눈물서 나를 한 년을 동안 돌아와 한반 후뽁리미 내투 후뽁리미 불지Sil Damn 훈로 날 PBS 중 또 순서 또 교대적으로 우리들이 달풍은 가르고 있으니까 또 뒤에서도 산차 서차 한 대사람이 밭을 버리게 되니까 순서적으로 교대하면서 가면 힘들다고 해서 제대로 안 가실 때 목적지 멀림저나 태우리나 하여튼 그건 마찬가지인데 태우리도 하고 멀림저도 하는데 멀림저나 멀고 갈 때 목적지를 안 갈 때는 어허허허어 로로로로로로라 과아와와 하는 달리는 소리요 이때는 앞발 강이 어떻게 갈 sea the way leading WITH the camp 큰소리로 하면 우리 재방향으로 가게 되고 우리 자녀에서 돌아다니때는 멀태우리가 뛰어가면서 어! 어! 하면 돌아오고 이렇게 치는거라 저 멀린 저 아줌바님 노래 한 번 더 눌러주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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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라 요거 짠해 우리 말들이 들어왔으니 저항할망 걷는대로나 잘 돌려 죽게 걱정 마세요 또 한 번 더 날리오 하하 하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